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시? 어. 2시간 남았다. 넉넉하네. 모닝에이아이도 입처에 참여할까? 글쎄. 지금 주요 멤버들이 교체해줘서 좀. 아. 못하지 않을까? 가겠지. 네. 어? 어? 네. 표정들이 왜 늘 그러시나?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를 하네요. 아. 조사. 이 키가 빨리 나오겠지? 기수도 아니고 미순만. 그러게. 그게 임찰 처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요. 상관없죠. 뭐. 어? 제안서 내보는 거야. 개나소나 다 안을 거니까. 개나소? 왜 자꾸 있어? 가자. 정종을 신경 쓰지 마. 이제 개나소도 아니니까. 뭐때네. 뭐? 처음에 나한테 신현신청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글쎄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둘이 쌍둥이 있대. 제가 지금 잘 나가는 게. 그랬을지. 쟤들은 그냥 코트걸로 MIT도 앉아. 내가 그랬어? 응. 나 표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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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제안서는 잘 됐대요. 네. 사람 엄청 많다는데. 뭐, 우린 참여하는 데이가 있습니까? 참여. 될 리가 없죠. 어? 생일수가 들은 건데. 네. 상의도 좀 썼어요. 썼죠. 어? 여기 있다. 어. 나 힘든 이유래요. 힘들어? 힘들죠? 상의보다 더 난남자가 세상이 있대요. 하긴. 찾다 찾다. 내 스팩 만들었네. 법 쪽에 기웃거렸는데 없어. 디자인 쪽도 없어. 혹시 여긴 이슬가에서 왔는데. 양아치대 들어가게 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셨구나. 네. 아. 어디 왔나왔나. 어디요? 같이 왔래요? 점심 먹기로 했는데.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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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여기서 부을게요. 여기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러니까 나랑 공개를 못하지. 아바트도 좀 팔려서 못했네. 여기 있었네. 기사에요. 우리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하님 회사 동료. 그냥 직장 동료. 이철산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가워요. 남자친구야. 하. 사하가 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바로 알아봤네요. 하. 하. Republicans. 하. 넌. 하. 이번엔 뽑히면 최종 심사에 올라가죠 다섯 팀이 됐나? 네, 될 리가 없어요 아, 막 끊겨해 그냥 연습 삼아서 다 마음 딱 비워요 난 입장까지 바라지도 않네요 그냥 최종에만 눌렀어요 어머! 왜, 됐어요? 됐어요? 뭐라고요? 자, 왜 저래? 네, 뭐 땡. 너는 예쁘다! 이게 베리케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의 집사물들에게는 편집이 생각해지니까 웃기지 마시고 뭐지 뭐지 설탕이 바다다다다다다다 자 맞고 치고 계세요. 오늘 시간 쇠가시겠습니다. 아이 반영했습니다. 아이 신경 우리 어 오 오 오 오 오 이리와요 자, 축하드립니다 나 혼자나? 보내줄게요 저는 이왕 사고 치는 거 준비 5팀 안에 든 것만으로도 명강으로 칩시다 싫습니다 저는 이왕 사고 치는 거 크게 칠 거 최종 낙찰되면 저한테 10억 준다고 했죠 이번 최종 저 목숨 걸고 준비해 아카 강진님은 스포츠카 준비해 보시고 동사님도 10억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고 철사님아 낙찰되면 대겐 잘 말해야 돼요 알아요 나 말인 건 토비 해놨어요 이거나 쓰세요 그리고 4학년도 모르겠어요 걱정마요 아니 왜 정말 안해요 노사민이도 걱정마 편할 거야 그 정도는 5년 반 안에 가능해 제대로 스케일업해서 R&D에 투자하면 3년 안에 도망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할 게 좋은데 이번 입찰 우리나라 자율주행 팀들 거의 전부가 달려들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최종에 들었다는 건 우리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만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이 시점에 스케일업을 해보면 안 될까 스케일업? 사업을 환장하겠다는 뜻? 네 속도를 내고 싶어요 인력을 느끼고 R&D 투자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데요 시리즈를 오픈하겠다고? 응 이번에 우리가 입찰 최종이 올랐잖아 그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이제 투자 위치에서 스케일업을 할 타임입니다 그치 난 반대 매출도 없는데 투자부터 받으면 밀류도 제대로 인정 못 받아 지분 손실만 검증 매출을 만들려고 투자를 받겠다는 거야 집교부터 만들고 투자받아도 안 되죠 아니 그죠 우린 지금 지금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 그리고 아직 외부 투자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그치 이럴 때 휘둘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안 받았지 언니 됐어 얘기 끝 고생했어 최종에서 꼭 입찰 따대 어 잠깐만요 세탁하자 세탁하자 네 생각보다 내가 폐구 탄력성이 좋더라구요 말해봐요 나한테 해봐야 되잖아 네 해봐요 불쩍이 됐으니까 대신 고마웠다 미안하다 이걸 아니까 해보여 어 그걸 빼선 안되는데 고마웠다 고마웠다는 말은 고마웠다는 말은 고마웠다는 말은 고마웠다는 말은 지친 정도로 들었어요 이미 갖고 잖아 남아요 고마웠다 그리고 피절로 나도 친구 하나 없었고 당신 편지로 꽤 위로 받았으니까 고마웠단 말은 고마웠다는 말은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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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er Hoodevs 이상 모든 제가 읽고도 15년이나 난 당신을 찾지 않았지만 나도 당신은 편지를 읽은 그날 스스로 당신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남부장은 내가 미안할 것도 자책할 것도 없어요 정말 여지를 안주시네요 그쵸? 네 뒤편 슬프다 흠흠 뭐야 얘기 들었냐? 원두정 아들이 청명컴퍼니 개발자 사주해갖고 해킹했다는 거? 어우 들었지 대기업이 뭐가 아쉽다고 그걸 사주해 잠재적인 경쟁사 씨를 말려불겄다 뭐 그런 의지 아휴 아들은 경찰에서 업무방해로 조사받고 있다며? 와 진짜? 나는 이따위 강연을 들을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나 이러나 네 이번 강연은 질이 없다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질문할 순 없는데 나름 바쁜 시간 쪽에서 왔는데 무슨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셨는데 그 만사의 인사 중에 제 인사도 들었죠 그때 왜 절 내치셨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이 허용되는 자리인가 오늘 몇 명 되지도 않는구만 그냥 다 보시죠 다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내가 내 치명도 좀 숨어져서 돌아올 줄 알았지 하긴 제가 말을 좀 안 듣기는 했죠 말 잘 듣는 아드님께서는 요즘 공사 다 망하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다니래야 인체에 떨어지래야 인체 뻔 참 저 이제 원인제 아니고 선인제입니다 오늘 판결문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늘 큰 가르침을 주셔서 자 대표님 네, 무슨 일이시죠? 어, 그...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나한테요? 네. 3년 전 릴레이 강요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제발 아버지 먹여서 공연받아 보기 많은데 센트박스에서 시작했으면 인정한다는 댓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게 김용산 씨였습니까? 네? 뭐야. 나 그동안 나 암땀한 사람하고 일한 거야. 너 반대? 안지도 못해봐서 어설픈 객기를 부렸어요. 미안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 암땀 덕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암땀 덕에? 열받긴 했는데 자극도 됐거든. 강사까지는 못하고 사과는 받을게요.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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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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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역시 이랬다 팀이예요? 네, 그 3,4택 창업 몇보고 현청년 컴퓨터 팀원인데 3,4택! 알아요, 여기서 창업하셨다고 네, 맞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로 인사한 건가요? 네, 얼마 전에 창업했거든요. 아, 여기 써왔으면 아시겠네요. 어, 어때요? 좋아요. 벌써부터 쌓았고 전방도 관광대 저리 가라. 가끔 배고할때 창문 열면 막 호등신 냄새가 나요. 예, 근데 에어컨 없으면 여름에 또 뒤진게 그거부터 사세요. 여름 오기 전에 투자 먼저 뭐라치? 안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죄송한데요, 저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둘러봐도 될까요? 아, 아유, 그럼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사ام. 어려운데? 연락하세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아,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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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 난 지금까지 몰라서 그 직행이었나? 내가 김용산이 이철산이면 당신한테 지난 2년 배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뭐? 갑자기 미안해 제대로 된 드디어 만났으면 일찍 탈출했을 텐데 내가 몇 년 헤매는 바람에 걱정시키고 마음 고생시키고 내가 명복이 없어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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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나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는 그쪽 그리워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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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이 새끼야 내가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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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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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패드가 그중.. 또 다른 패드가 또 다른 패드가 너무 좋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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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권장하세요 화이팅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여기 있는 삼선택근번 어디갔어요? 아 그거 아까 어떤 분이 떼가셨는데 누가 없게 하던데 누가 안 돼 그거 왜 고프다 걸어요? 어때요? 헌하고 좋잖아요 삼산대기 전엔 그렇게 기죽이고 못된 말만 하더니 그래서 걸었습니다 또 도산이가 안심한 짓다면 참을인자 되신다 저 세 번 보고 참으려 뭐 그런 뜻이라면 잔성입니다 다이쿠 배우 안녕하세요. 제가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어디에 있나요? 잠시만요. 하나?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여보세요? 사장님이 안 돼요. 아, 잠시만요. 그냥 좀. 너무 많이 뺏어. 너무 많이 뺏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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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의 할머니. 제게. 자! 나 뭉ически 앉아서. 이제. 여주야. 저의 할머니. 이때. ilimisqvqvd ㅋㅋ 썸빡질이예요 그동안 오래파네 가만히 보여줬네 썸빡질이예요 그동안 오늘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안오던데 웬일이래? 이거 도와드리죠 어때? 네 왜그래 어? 야 영실아 두께 주께 봐 네 알겠습니다 어 영실아 여고 봐 정부인경 사건 본인의 성을 서로 오늘 탈성으로 변경할 것을 고맙습니다 저 이제 원인재 아니고 서인재에요 인재요 좀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원씨 달고 오는 게 너무 죄송해서 원씨 달고 오는 게 너무 죄송해서 고맙습니다 그 분이 없지? 그게 무슨 상황이라구 할머니 눈 보았을 때 아시기за 그 말 할머니 눈 보았을 때 아시기쇼 뭐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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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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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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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람이 이곳의 시작이잖아요.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죠. 네. 자료는 어떤 분께 보내면 될까요? 저는 시셨습니다. 왜요? 여기서 한성공학 청년컴포니대에서 잘하면서 목잡아요. 동천이. 박과장도 잘합니다. 박과장. 박동천씨. 동천아.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요. 저 소리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진짜 못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박과장도 삼산택시자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심 없었는데. 아니 있어도 상호등 관심에 비하면 시리즈가 다르죠. 참 택도 없을까? 내 생각에도 그래요. 난 청년컴포니의 가능성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봐요. 제이콥을 곧 그릴 건가? 아니 우리 눈에 보이면 다른 투자자 눈에도 띄겠죠. 뺏겨서는 안될 딜이라는 거 잘 알죠? 꼭 성사시켜오세요.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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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대표님. 제이콥이. 이제 와서 받아달라는 비수도 없고, 하 미치겠네, 진짜. 왜 다야, 왜. 무슨 얘기야,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 나요.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상무님이 좀 안 돼요. 상무님이 좀 안 돼요. 네. 윤대표님이 정맥하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요, 우리 투자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사무실 가서 어스크림이랑 들어가서 시키니까 확인을 해야겠고, 병기기는 시작하고. 그래서 그래요. 당신, 내 투자만 된 거 추구하시려 했잖아. 그렇죠. 엄청 싫어했죠. 그래요. 나 제안을 했고, 이 분한테 역시 완벽하게 거절한 걸로 합시다. 됐죠? 한 상무님. 상무님. 상무님의 솔직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빼고, 이성으로 판단해 주세요. 두 번째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투자 검토 후, 투자를 안 한 대사 중에 성공한 기업은 제로, 라고 하셨죠? 소명분 번호를 넣으신다면, 그 기록이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상무님. 솔직히 투자자로서. 욕심납니다. 아주 많이. 같이 가시죠. 가서. 서대프란. 투자 얘기 제대로 해봅시다. 키 한 분. 동전. 저 조선 씨. 당신은 진짜 내 입수 안 하고 싶어? 다들 난 사회의 사로, 처 vehicles에 감나발을 하는 소리가 계속 얘기해 들었다. 그래, 자세가 듣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죠. 그래도 왜 봤지? 왜? 그땐 아니고, 지금 봤을 땐. 이번 제안은 적선이 안 간. 진짜 투자료들 진짜 투자료들 아이씨 so cute 행기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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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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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난 비행고를 따라 입고 상업할 거야. 도산이 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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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전기주주총에서 그림이 좋다 아, 오늘 전기주총에 다녔어 아, 오늘 전기주총에 흉도 없이 꿈이라도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땅과 사는 시선대 보라색이 비쳐 뒤늦어 날들래 남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시작해 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수상의 소리 남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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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 남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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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날 남들래